겨울의 끝자락에서 오늘은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종일 흐리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구는 오전까지 1cm 미만, 경북은 오후까지 1cm 안팎,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10에서 30cm에 꽤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있어 종일 춥겠고, 일부 내륙 지역은 낮 동안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아침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날씨 포인트 보시면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22일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19일인 수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서부지역 낮 동안 영하 2도에서 3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중부지역은 안동이 영하 5도, 봉화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 낮 최고 영주 영하 2도, 안동이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청송이 영하 4도, 포항과 경주가 영하 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해상에 바다의 물결이 최고 6미터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절기상 우수인 수요일에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